이때야말로 오순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불꽃같은 성령이 임하여야 할 때는 이때야말로 산대기 년 전 외선배 목사님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손바의 운동이 온 세계의 허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이혼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들을 꿈을 꾸어야 하는 이런 때인 줄 믿사와 오늘 주의 종을 봉해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깨우쳐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중만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기 때마다 환상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뜻을 이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의 종들과 우리 우리 성도들 주의 교회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